서우가 많이 변한 거라기보다는 원래 본인이 이렇게 나서서 하거나 그리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요건이 강한 아인데 공터가 그거를 좀 더 키워주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. 그런데 대형 학원도 한번 보내봤는데 그런 대형 학원에 비해 공터를 보낸 게 잘한 선택이라는 게 왜냐하면 발표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그러니까 서우한테 조금 더 맞는, 서우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학원이라는 생각을 지난주부터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.